Q.미미아의 앨범 세노! Konnichiwa! T.I.M.E.T.E.S! 저희가 지난 8월에 프리데비를 했는데요 프레임 더 블루프린트는 저희의 거침없는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은 클릭비 선배님들의 100점 호패를 리메이크한 노래 가사처럼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왔어자 라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우린 절대로 지지 않는다 라는 의지를 표현한 곡입니다 노래와 포인트 한번도 A LITTLE 조금 보여드릴까요? 둘, 셋, 넌 모든 걸 다 걸고 싸워 한번 부딪혀봐 이제 세상을 가져봐 그리고 저희가 10월 12일 오사카 14일 도쿄에서 제 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데뷔 전에 제 부처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뜻깊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무대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일본에서 만나요 둘, 셋 지금까지 제 부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